오늘은 회사의 사장들이 여자를 뽑기 싫어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도 여러분이 과연 여직원을 뽑을 수 있을지 한번 봐보시죠. 대형 카페에서 9개월 일한 여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합니다. 어디 대기업도 아닌 개인 카페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카페의 대표는 권고사직을 해줄테니 그냥 나가면 안되냐고 말하죠. 그러나 여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끝까지 육아휴직을 원하게 되고 사장님은 결국 욕설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대기업인 줄 아냐 적자나서 죽겠는데 왜 그러는 거냐 라는 말을 하고 이 여자는 모든 사실을 뉴스에 제보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욕을 해버린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 생각되십니까? 이 뉴스의 댓글에서는 9개월 일하고 카페에서 육아휴직하려는 세상이 미친 세상이다. 사장님에게 쌍욕 박으려고 들어왔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10개월 계약된 여자가 9개월 근무하고 육아휴직하면 양심이 뒤진거지. 라는 여론이 보이시나요? 재밌는 건 이렇게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사람은 여자이고 그 피해를 보는 것도 여자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여성인권운동을 위해서라면 살인마도 쉴드치는 여성시대에서는 육아휴직 중인 우리 회사 신입이 생각난다. 출근 첫날부터 회사 규정집 정독하더니 6개월 일하고 육아휴직 들어가겠다고 통보하더라. 신입이니까 일하는 동안 당연히 일을 서툴게 했지만 그 상태에서 육아휴직 들어가버림. 싸가지 존댄다 진짜 왜 싸잡혀서 여자 욕먹이게 만드는 거지? 앞으로 이 회사는 결혼한 유자녀 여자는 안 뽑겠네. 우리 회사 신입같다 우리는 출산 전에 육아휴직 썼고 첫째 돌 지나지도 않았는데 둘째 임신해서 육아휴직 연장함. 이라는 식으로 여직원들의 미쳐버린 이기심을 저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육아휴직 출산휴직 복지 잘 되어 있는 직장 다니는 여성인권운동가들 너무 힘들지 않아? 난임휴직 출산휴가 육아휴직하고 복귀 후 매일 4시 퇴근하는 여자들 너무 얄미워. 일박세게 시키거나 또라이 상급자 오면 여자들은 객 육아휴가 내버림. 그리고 매일 4시에 퇴근하는 것도 오전 내내 놀다가 오후 3시 정도 되면 매일 뿌리고 도망가버림. 그런 회사 다니지 말고 미혼여자들이 많은 곳으로 가버려 거기는 육아휴직 쓰면 업무 배제되어버림. 이라는 식으로 육아휴직을 악용하는 한국여자들을 얄미워하고 증오하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보이십니까? 심지어 그녀들의 아가리로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나요? 나 같아도 여직원 안 뽑는다는 소리 할 듯. 엄마가 지방광역시에서 중소기업 운영하고 복지나 급여가 좋은 편이야. 평소 경단여 유리천장에 관심이 많았어서 다른 곳보다 여자 많이 뽑는단 말이야. 그런데 최근에 뽑았던 여성 직원 4명이 입사하자마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휴직한 다음 육아휴직 내고 휴직 끝날 때 회사 그만둬버렸다네. 마지막으로 들어온 직원은 출산계획 없다고 한 후에 육아휴직 써버렸음 심지어. 그래서 우리 엄마 이제는 여자 안 뽑고 남자 뽑아서 교육시키겠다 말하더라. 엄마가 절대로 여자 안 뽑겠다 완강하게 말하는데 남자를 뽑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 라는 글이 무려 여성시대에서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누구보다 경단여와 유리천장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이. 그 누구보다 경단여를 혐오하고 유리천장을 만들어내는 상황이 참 웃기지 않나요. 대기업에서 여자를 뽑지 않으려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대단하신 82kg 김치형 세대가 육아휴직 출산휴가로 개꿀빨다 그 아래 세대에 설거지를 맡겨버렸고 그 설거지를 마주한 이대녀들은 정체성에 혼란이 와버리는 거죠. 분명 인터넷 아가리패미들은 여자를 뽑지 않는 기업들의 사고방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는데 실제 현장에 와보니 야가 빠진 한녀들이 회사에서 각종 편법으로 악용을 하니까 기업들이 여자를 기피한다는 사실을 알아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여성인권 운동에 앞장서야 할 여자들이 누구보다 경단여 패는데 진심이 되어버린 거죠. 참 재밌는 현상 하나를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기업들이 여자를 뽑지 않는 이유는 남자 때문이 아니라 여자들 때문이라는 사실 명심해주세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한 번이 은희가 영상 만들 때 마시는 커피값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나 같아도 여직원 안 뽑는다는 소리 할 듯. 나 같아도 여직원 안 뽑는다는 소리 할 듯.